고리에 있는 우플리스 측에 동굴 도시를 소개합니다. 조지아 동쪽 지역에 있는 암석 위에 고대의 마을이 남아있습니다. 고리에서 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. 강둑 왼쪽 높은 언덕 암석 지대에 있어 초기 철기 시대부터 후기 중세까지 다양한 구조물이 있으며 다양한 암석 문화의 독특한 조화로 유명합니다. 이 동굴은 약 8헥타르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암석을 파서 만든 구조물이 대부분이며 정상에는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돌과 벽돌로 지어진 조지아 정교회가 있습니다. 이 돌을 파내고 요새를 만들고 집을 만들고 성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던 조지아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이 이 바위 틈 구석구석에 스며여 있는 것 같습니다. 고고학 발굴은 금과 은 그리고 청동 보석과 도자기 및 조각품이 샘플을 비롯한 여러 시기에 수많은 유물을 발견되었습니다. 이 유물 중에 많은 것들이 트빌리시에 국립박물관 보관소에 있습니다.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될 임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식구립 Sü구석 제계문화유산에 포함될 임시 목록을 도착하고 통한 jackets 등 기적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